광주시내 한 전동킥보드 보관창고입니다. 전동킥보드가 터지며 삽시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2일에는 목포시내 한 전동킥보드 대여점에서 불이 나 3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달 1일에는 광주의 한 원룸에서도 전동킥보드에서 불이 나 두 사람이 다쳤습니다. 모두 전동킥보드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찰은 배터리나 부품 분량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이 올 1월에야 제정되는 등 뒤늦게 법적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지금 판매고 있는 것들은 아예 법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 접속이 없으세요.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화재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소비자를 위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후에도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어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레저용이나 출퇴근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